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법률로 명문화되면서 이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금정구의 공동주택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금정구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금정구의 현안인데 최근에 금정구가 선도한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금정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검정구민 중에 10분 중에서 6분이나 7분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금정구민의 만족도의 바로 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에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다이어트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서 노후된 아파트의 전기설비를 안전점검하는 것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 올해 4월 1일자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관리하는 그 비법이 아주 선제적인 행정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은 노후 아파트 전기설비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파트들을 찾아가서 갈등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계약을 함유에 있어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전구 조직 내에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을 조직 내에 신설을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라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수요에 맞춘 그런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비법들 그리고 노하우 등을 담아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도 저희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수요에서 개정판까지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 3년간 꾸준히 진행해 왔던 컨설팅의 결과에 대한 노하우 대표적인 사례들을 담아서 사례집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관한 노하우를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문의도 많이 해오시고 있고 부산참여연대에서는 좋은 정책상을 주시기도 해서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비원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 드리기도 하고 또 휴식시간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제공해서 안전하고 또 공동주택을 더불어 사는 한 일원으로서 경비원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북도 출시하시는 등 관리비 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도 받으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금정의 관련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저희들이 재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매우 그 공이 크다고 해서 올해 5월 어린이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저희들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금정구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1993년에 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25년 동안 단 한 곳의 추가 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2018년에 25년 만에 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곳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6곳을 더 만들어서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저희 금정구가 처음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최초로 만들어서 22년 내년까지 다섯 곳을 더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육아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아도 매우 중요하고 그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짓게 되는 행정복지센터 한 곳에 약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정구에 원스톱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아동과 관련된 또 안전사고도 많은 만큼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또 다양하게 추진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네. 금정구 관내에는 4개의 대학이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청년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경우에는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가돌릭대학교 그리고 대동대학의 4개 대학을 품고 있어서 상당히 부산시 전체에서는 청년의 비율이 높은 26%가 금정구민 전체의 26%가 청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금정구 조직 내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팀을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예산과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금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 그리고 시설 등에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기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 때 청년 친화 정책 대상을 저희들이 수상하는 그런 영광도 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로서는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꿈터플러서라고 장업을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 그리고 청년장업문화촌이라든지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나 금중예술공연센터 등의 그런 하드웨어의 공간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청년들의 다양하고 더 포괄적인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금정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금정의 의미에서 42가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희망은 그렇습니다. 청년에게는 미래를, 중년에게는 가족의 안정을 그리고 노년에게는 삶의 여유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네, 청년의 비중이 많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아동부터 청년까지 그에 걸맞은 정책들을 추진하셔서 또 성과를 내셨는데 이번에는 주거 권역 내에서 운영 중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슬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금정부에도 슬세권에 위한 구민들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네, 다양한 사랑방과 그리고 소통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정의 경우에는 장진동이라고 부산대학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1층과 2층에는 북카페와 동아리방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장전생활문화센터라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아마 1인 가구들이 집밥이 먹고 싶다. 친구들과 모여서 오늘은 맛있는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고 싶다고 해도 그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나 혹은 청년들을 찾아온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해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공유 부엌을 만들어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전생활문화센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전동 외에 금사회동동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또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회동동에는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도서관도 있고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사동에는 정든근사랑방이라고 해서 소통의 공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장마을이라고 노포동 쪽에 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고령화된 마을인데요. 어르신들이 홀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나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작장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도 소통하고 쉼의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해도 될까요? 저희들이 장전 2동과 3동을 동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공간이 여유 공간으로 남게 되거든요. 또 그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신중년을 위한 더체험의 공간이라고 만들었어요. 세대공감센터이죠. 1층은 인근의 많은 아동들을 위해서 키즈 놀이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2, 3층의 경우에는 신중년들을 위한 새로운 배움과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했고요. 그리고 4층에는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신중년, 부모님들이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세대공감센터를 만들어서 슬세권 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곳곳에 아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공간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도심 내에서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무공간 이외에 짜투리 공간이 조금씩 남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고사동이나 서일동이나 구서일동 같은 곳에는 행정복지센터의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나 혹은 소통의 공간들을 만들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21세기형 사랑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금정부의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 도심장님의 열정도 느껴지는데요. 실세권에는 편의시설과 더불어서 공약사항이었던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또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요? 네, 작은 도서관. 네, 작은 도서관.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마 부산 전체에서 금정부의 작은 도서관이 가장 삐나지 않은가 그리고 주민들 속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지 않는가라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립 작은 도서관에 제가 취임한 이래 10곳이 지금 만들어져서 전체 공사립 작은 도서관이 38곳이 운영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를 나오면 바로 도서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옷을 쇼핑하러 갔는데 파크랜드 같으니 2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즐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그곳이 시험 공부를 하는 열람실의 역할을 하거나 책만 오가는 그런 대출 반납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기 좋은데 현대의 작은 도서관이란 그곳은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 마을에 대한 소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평생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인문학 등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엄학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복합 공간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렇게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연의 기능인 대출 반납의 기능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니어 북 딜리버리라고 해서 PC나 핸드폰으로 도서를 대출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대개까지 책을 가져다 드립니다. 직접 배송을 해주시는군요. 네, 직접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들은 설세권 내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정으로 많이 이사 오십시오. 기존에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다양한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은데요. 금정원군은 올해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요 선정사업과 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공모사업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0여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으로는 약 18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말 현재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공모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동약자들, 보행에 아주 불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권을 확보하는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2억 6천억 예산을 확보해서 금정도서관이라고 아시죠? 그곳에 보도를 아주 멋지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할 것이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그리고 신중년, 그리고 경력 단절의 여성들을 위해서 7가지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약 8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직종의 직업들을 체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 주민 참여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금사동의 글로컬 마케터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동부터 신중년까지 역할을 도모하기도 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나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분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전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이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좀 마음이 우울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이삭이나 하이선 때문에 원전 6기가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수소를 이렇게 거르는 장치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삼중수소가 발견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금전구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들 수적으로 말하면 한 314만 정도의 국민들이 상당히 최근에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전구를 포함한 1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라는 동맹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비상방사능 방제 구역이 22km까지 확장이 되었지만 실제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상방제 계획을 수립할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인금비의 지원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방교부세법 내에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을 해서 그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비상방제 계획도 실질적이고 아주 도움이 되게 수립을 하고 그리고 전담 인력도 배치해서 만약의 경우에 응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 쉽지는 않아서 국무총리실을 찾아뵙기도 하고 관련 또 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뵈면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해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하거나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등에 대해서도 저한테 열심히 국민들의 혹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안전,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원전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또 발룩이 모르신 모습인데요.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입니다. 현재 금전구의 접종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매일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접종 센터를 방문해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혹은 하루 오신 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해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전구의 경우에는 지금 만 분 이상의 여러 시, 75세 이상의 여러 신들이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리고 7월이 되면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백신 접종의 수요가 확대가 되겠죠. 그 시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백신 접종 센터의 시설을 정비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질기가 오기도 하고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시원한 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은 사실은 저희들은 비오는 날의 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신이라는 우산을 이렇게 쓰게 되면 공동체의 백신을 이렇게 우산으로 해서 쓰게 되면 비를 덜 맞고 피해를 덜 입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우산을 만들어서 쓰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 시민 여러분, 금전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견뎌두시고 또 국가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전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백신 접종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올 가을이면 너무나 평범하고 소중했던 마스크를 벗는 그 일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백신 접종은 우산을 쓰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19라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함께 쓰면서 올 가을, 올 겨울에는 마스크를 벗는 소중한 그 일상으로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많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도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전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